인벤터와 3DMAX에서 발생하는 에러 1603 중에 두 가지 열을 들었는데요 왼쪽에는 설치할 때에 발생하는 오류이고 오른쪽에는 설치 후에 발생하는 나이센스 오류입니다 컴퓨터에 따라서 다른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모두 에러 1603이며 3DMAX와 인벤트에서 공통으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랜드 fx 사이트를 방문하고 자료를 다운로드하여 설치하시면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구글 검색창에 랜드 스페이스바 fx 입력하고 엔터를 치겠습니다 엔터 그러면 이와 같이 랜드 fx 사이트가 보이는데요 랜드 fx 더블클릭 갑니다 더블클릭 그러면 여기 위쪽 오른쪽 위에 서포트라고 보이는데 서포트 바우스가 떼되면 now it base가 보이는데요 지직 베이스라고 여기 클릭하겠습니다 화면이 순식간에 아래로 내려갔는데요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검색창이 보이는데 검색창에다가 1603 1603 입력하시면 installation incomplete some project file to install 여기 아직 설치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뜻인데 여기 클릭하겠습니다 왕클릭 화면을 아래로 내리면 여기 파일이 보이는데요 오토데스크 다이젠싱 인스톨러 9.2.exe 이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설치하시면 에러 1603을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마우스를 갖다 대고 글자에다 마우스 갖다 대고 더블클릭해서 다운로드 하겠습니다 더블클릭 지금 화면상에는 다운로드 상황이 보이지 않지만 아래 작업부지줄에는 다운로드 진행 상황이 보이고 있습니다 다운로드가 완료가 됐고요 다운로드가 잘 됐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창을 닫고 내 컴퓨터 다운로드 다운로드 잘 됐습니다 이번에는 에러 1603의 근본이 무엇인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창을 닫겠습니다 그리고 내 컴퓨터 c 드라이브 프로그램 파일즈 86 커먼 파일 오토데스크 샤드 오토데스크 다이센싱 자 여기 보시면 11.0.0 으로 시작하는 오토데스크 다이센싱 이 있는데요 이 상태가 정상적인 상태이고 컴퓨터에 따라서 다른 나이센싱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이 화면을 보면 나이센싱이 두 개가 보이는데요 11 로 시작하는 나이센싱 또 14 로 시작하는 나이센싱이 보이는데 이 14 로 시작하는 나이센싱 때문에 에러 1603이 발생하는데요 이 14 로 시작하는 나이센싱 하나만 삭제할 수 없으므로 이거를 전부 삭제를 하시고 다운로드 받은 나이센싱을 설치하시면 문제는 깔끔하게 해결됩니다 오토데스크 또는 3d max 를 삭제한 다음에 이 두 개의 나이센싱을 삭제하고 다운로드 받은 나이센싱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을 닫겠습니다 그리고 제어판으로 갑니다 제어판 더블클릭 프로그램 제거 프로그램 제거 인벤터 또는 3d max 를 삭제하고 다시 설치하시면 되겠는데요 저는 인벤터 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인벤터를 삭제하고 다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하시고 제거 하겠습니다 예 아시고 안인스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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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제가 완료 됐고요 피니쉬 마침 하겠습니다 인벤터 가 삭제 되었습니다 이제 이 창을 닫겠습니다 그리고 내 컴퓨터 c 드라이브 프로그램 파일즈 86 커먼 파일 오토데스크 샤드 오토데스크 나이센싱 여기 안인스톨 더블클릭하여 두개의 나이센싱을 모두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인스톨 더블클릭합니다 더블클릭 예 아시고 더블클릭하면 삭제가 시작되는데 모두 삭제 될 때까지 기다리면 새로운 화면이 보이는데요 이때까지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삭제가 되고 있고요 지금 삭제가 완료 됐습니다 이렇게 모두 삭제가 됐고 새로운 화면이 보이는데 하나 더 삭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컴퓨터 내 PC 더블클릭하시고 c 드라이브 보기 보기에서 숨긴 항목 체크 그러면 여기 프로그램 데이터가 보이는데요 프로그램 데이터 더블클릭합니다 더블클릭 오토데스크 더블클릭 오토데스크 나이센싱 서비스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삭제 하겠습니다 삭제 두군데에서 나이센싱을 삭제했는데요 이번에는 다운로드로 갑니다 다운로드 그러면 조금 전에 다운로드한 오토데스크 나이센싱이 보이는데요 이거를 더블클릭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블클릭 예 아시고 잠시 기다리면 설치가 진행되는데요 지금 설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은 나이센싱이 설치 완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창을 닫고 이번에는 인벤터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셋업 더블클릭 합니다 예 아시고 체크하고 다음 다음 여기는 모두 해제 하도록 합니다 이거 설치해 봐야 아무런 쓸모가 없으므로 설치할 필요가 없고요 나중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다시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스톨 설치가 완료가 됐고요 이 창을 닫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픽스로 갑니다 픽스로 가서 LI 시점 됐 그리고 오토데스크 프렉스 두 개를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와 이거 두 개를 복사합니다 자 카피 이게 두 개의 창을 열었습니다 자 왼쪽에 C 드라이브로 갑니다 그리고 오토데스크 오토데스크 나이센스 매니저 여기다가 붙여넣기 여기 있습니다 자 페이스트 대상 폴더 덮어쓰기 오른쪽으로 갑니다 이번에는 오토데스크 나이센싱 에이전트 또 ADL 민트 점 DLL 이거하고 이거 두 개를 복사하겠습니다 카피 왼쪽으로 갑니다 C 드라이브 로컬데스크 C 드라이브 프로그램 파일 86 common 파일 오토데스크 샤드 오토데스크 나이센싱 여기 9.2.2 여기를 들어갑니다 자 더블클릭 오토데스크 오토데스크 다이센싱 에이전트 더블클릭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페이스트 대상 폴더 덮어쓰기 자 체크하고 계속 설치가 완료가 됐는데요 여기 패치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패치하시고 이 창을 닫겠습니다 이 창도 닫겠습니다 자 인벤터를 더블클릭 하겠습니다 더블클릭 이렇게 해서 에로 1603 완벽하게 해결 되었습니다